나쁜 음악, 나쁜 음악 뭐 이게 따로 없다고 그래요. 그렇죠. 그냥 내 취향에 맞냐 안 맞냐 하는 뭐 그 차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. 사실 알고 보면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사랑. 이 사랑은 좀 틀립니다. 좋은 사람, 나쁜 사람이 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죠. 사랑에 있어서 나쁜 사람을 표현한 가수가 있습니다. 채소영씨 노래로 한번 알아볼까요? 네. 나쁜 사람 들려주시죠. 네. 그래서 나는 아쉬워봐주던 첫 번째는 떠나간 사람은 먼저 간 사람 나를 부르고 가서 전화를 잘 살리니 왜 나를 부른? 왜 나를 부른? 두 분씩 떠나야 합니다 행복해 하라니 사랑 사랑을 안 돼요 웃어요 안 돼요 난 느낌을 잃어요 내 아픈 사랑은 사랑은 없어 사랑은 눈물 뿐이야 사랑은 세상에 한 사람 감시밖에 없는 게 사랑은 없어 사랑은 눈물 뿐이야 사랑은 너를 찾는 사람 당신 분께 사랑은 그 사랑 세상에たSO 꼭 breakdown 무서워 저 아니라면 행복해야되 살사나 안돼요 고사도 안돼요 맘을 희망한 사람아 사랑은 없어 사랑해 눈물뿌려 사랑해 이 세상에 항상 당신 밖에 없으면 사랑은 없어 사랑해 눈물뿌려 사랑해 난 항상 있어 당신 밖에 없으면 저 아니라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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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다시 돌아 주로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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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